전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창님은 미국 1세대 이민자이시자 20년 넘는 경력을 가지고 계신 JCN 컴퍼니의 대표 변호사 및 회계사이십니다. JCN 컴퍼니는 한국과 미국에서 세무와 법률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알바인, 강남, 조지아의 오피스를 두고 있고요. 제가 미국 변호사 전창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짜 많이 배우고 있는 분인데 오늘 대화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고 리치넬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리치넬스의 시청자분들께 인사할 기회 갖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대화를 전창님의 삶과 생각에 대한 걸로 먼저 시작하고 싶은데요. 서울대에서 경제학사 가창을 마치시고 카투자분 생활을 하시면서 미국 이주에 대한 꿈을 키우셨다고 하셨어요. 처음 유학을 갈 때나 회계사에서 로스쿨 진학을 결정할 때 3회에서 일어났던 것을 잠시 놓고 다른 방향으로 커리어 전환을 할 때 어떤 게 도움되셨는지 셰어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에서 잘 살다가 미국에 오게 된 과정도 그렇고 잘 또 회사 다니다가 내과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과정도 그렇고 돌이켜보면 대단한 결정이 아니었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하는 걸 보면 큰 결정이었나 싶어요. 그런 결정을 내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봤던 질문은 이걸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안 하면 후회할지 안 할지. 미국에 갈 때도 내가 진짜 가고 싶은데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 않으면 가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는다라는 거잖아요. 그 삶이 나에게서 후회되지 않을 건지인 거였었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나와서 뭔가를 할까 말까 하는 그 결정에 있어서 이걸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 몇 년 뒤에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지를 물어봤던 거죠. 그런데 그 답이 당연히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었고 한국에서 사는 거 미국에서 사는 것도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것 또한 내가 큰 회사에서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그런 선택을 하느냐는 둘이 같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선택을 내렸던 것 같아요. 운 좋게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되었지만 후회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고서 후회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존청님의 궤적을 봤을 때 로스쿨을 이브닝 클라스로 다니시면서 풀타임 직장도 다니시고 육아도 병행하셨잖아요. 되돌아보면은 저 이렇게 살았어요 말로 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괴로웠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솔직히 스스로를 편하게 내버려 두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리치널스의 주 시청자분들도 안정적인 어떤 한국에서의 삶을 벗어나서 새롭게 도전하는, 리스크 테이킹하는 그런 캐릭터의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일반적으로 짐작하는데 우리가 같은 과예요. 일단 하는 거죠. 일단 던져놓고 거기서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건데 잘하지는 못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허겁거리면서 그런 삶이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는 거, 애 키우는 것도 제가 알렌 소리 내색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진짜 힘들긴 힘들었어요. 미국에 와서 2년 뒤에 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로스쿨을 시작하는데 로스쿨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고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힘들었고 애가 또 까난 애였었으니까 이걸 좀 미룰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 결과적으로는 그런 시기들이 잘 마무리되고 지금은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러한 결정을 앞둔 그런 분들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알겠으나 지나가는 것 또한 분명하니 이겨내시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되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할머니 돼서 이 순간을 추억할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동감이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또 하드코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마침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저는 아 그때 했었어야지 라는 그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가끔씩 아찔해요. 지금부터 10 years from now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그런 욕심이 있지만 그게 목표는 저는 아니거든요. 미래의 나를 지금 생각했을 때 아 그때 이랬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 상황이 두려워요.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생활하려고 한다? 지금 말씀해주신 걸 듣고 보니 저도 요즘에 많이 감안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미래의 내가 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도전하고 싶은 분야도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나 왜 지금 이 일을 하시는지 전청님의 why를 듣고 싶습니다. 제 영상 중에도 why에 대한 책 소개를 했던 그 영상인데 보니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더라고요. 이 why가 start with why 그 책을 두고 나오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게 골든서클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고 why나 how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다 튼튼한 파운데이션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부터 시작을 하면 탄탄한 파운데이션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그 얘기란 말이죠. Why are you doing what you're doing now? 과거에 어떤 나의 사고의 흐름들을 통해서 지금의 날이 된 건데 저는 항상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언젠가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거창한 욕심 말고 겸손해진 걸 수도 있을 텐데 나의 why는 내가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나라는 거는 과거의 나의 삶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삶도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어떤 가정환경에서 태어나서 나의 캐릭터와 나의 존재를 만들어냈는데 그 경험들이 총합으로서 내가 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놓고 봤을 때 1세대 그리고 해외에서 나가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걸 저질렀고 하는 일 운 좋게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됐고 그건 결국은 1세대로서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나의 어떤 전문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만들어낸 가치 나를 고마워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캐릭터가 반영된 이런 것들을 계속 함으로써 내가 계속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이어진 거예요. 한국과 미국 그 두 나라의 제도와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을 위해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대한 고마움을 또한 받고 그게 결국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의 와이가 아닌가? 저희 회사의 모토이기도 한 Help Your Success in America인데요. 그걸 언젠가부터 계속 해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계속 될 것 같아요. 국경을 건너서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서비스의 영역이 될 텐데 저희 회사가 볼륨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그런 그림들을 더 구체화하면서 그게 리얼라지 되는 걸 만들고 싶은데 Tax and Financial Planning 이쪽 인더스트리에 있어서는 농반, 진반으로 그로서리 마켓에 있어서 H마트와 같은 그런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는 H마트는 Asian American으로서 그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컨설팅 서비스에 있어서 그와 같은 위치에 다다를 수 있다면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길을 위해 조급하진 않게 꾸준히 그 길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꾸준하게 J.C.N. 컴퍼니가 H마트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H마트 정말 한 표정을 싶기도 하더라고요. 존창님의 엑스퍼티인 절세나 Financial Planning 은퇴용 투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상 중에 30대로 돌아간다면 이런 투자를 하겠다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의미 깊게 보았는데 미국의 직장을 잡아서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30대 분들이 오늘 시작하면 좋을 미국의 절세용 자산과 은퇴용 투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절세라는 게 사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 부담하는 게 소득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을 또 잘 쓰고 다음 세대로 넘기는 데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니까 그게 이제 증여 또는 상속세예요. 세금은 대체로 그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이 30, 40대니까 증여 상속은 나중일이고 소득세에 대한 절세인 거잖아요. 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노력으로 우리는 질문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소득세라는 것은 내가 번 소득의 곱하기 세율 한 거잖아요. 세율을 바꾸진 못할 테니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넷 인컴을 줄이는 노력이 결국은 소득세를 절세하는 그런 노력일 것이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소득을 줄이는 노력인데 순소득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벌어들인 돈 마이너스 벌어들인 돈을 위해 내가 필요한 지출을 했을 때 그 지출을 뺀 금액일 거란 말이에요. 순소득을 줄인다는 것은 나의 총소득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줄이거나 내가 그 소득을 벌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늘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내가 버는 돈을 마다해요. 어불성설이겠죠.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더 늘려서 그의 일부인 세금을 줄여요. 그것도 말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득을 줄인다는 말은 나의 소득의 네이처를 과세가 많이 되는 소득에서 저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의 형태로 바꾸거나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바꾸려는 노력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용에 있어서 쓸데없는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나의 총 지출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공제 가능한 비용 항목을 늘리려는 노력을 한다. 또는 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가는 것만으로 인정받는 지출을 늘릴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소득을요. 비과세 소득 또는 저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으로 바꾸는 것과 그리고 내가 지출하지 않지만 공제받는 그런 것을 늘리자라는 것으로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30대, 40대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IRA, 401k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거야말로 내가 지출하지 않지만 바깥으로 줄줄 세는 게 아니라 내 일반 투자 계좌에서 은퇴 계좌로 옮긴다라는 거 결국은 내 재산인 거는 동일하잖아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소득세를 절세한다는 거는 지금 내가 당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줄이는 노력도 있지만 내가 미래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는 것 역시도 소득세를 줄이는 노력이에요. 사람들의 심리가 일단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덜 내고 싶으니까 그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지만 미래에 벌어들인 소득을 저세율의 소득으로 또는 비과세 소득으로 만드는 것 또한 소득세 플랜인인 거죠. 401k가 됐건 IRA가 됐건 가능한 한 나의 은퇴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게 무엇보다도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의 소득을 과세되지 않은 소득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엑스트라 현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한다거나 생명보험을 통해서 나의 은퇴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 또 반드시 필요하겠다 에요. 부동산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투자 부동산을 사서 임대 소득을 내면 그것도 과세 소득이 내 근로소득보다는 더 낫거든요. 세율이 은퇴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득이 이 부동산 투자에서의 이런저런 감가상황 같은 걸 감안하면 이걸 비과세 소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단점은 부동산 이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프로퍼티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고 큰 규모의 경제의사 결정인 거잖아요. 또 라이프 인슈런스를 통해서 굉장히 신기한 건데 라이프 인슈런스 본연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30, 40세의 가족을 꾸리고 하면 변고가 생겼을 때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패닉하지 않고 누릴 수 있기 위한 가치도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게 제공하는 혜택 중에 하나는 이 자산의 가치를 활용해서 내가 비과세로 나의 안정적인 은퇴 소득을 확보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의사결정이 좀 더 가볍죠. 왜냐하면 사이즈 자체가 작을 테니까 30, 40대 분들이 고려하면 좋은 것들이 소득세를 절세한다는 것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액션 아이템으로서 IRA, 401k 그리고 부동산 라이프 인슈런스 이런 것들을 좀 잘 복합적으로 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IRA, 401k 라이프 인슈런스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입과 자산을 절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30대 직장인 분들이 이런 자산을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종류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런 부동산 주식도 있지만 생명보험도 있고 현금, 금, 은 같은 현물 요즘에는 가상화폐도 있잖아요. 많은 자산들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투자하는 게 좋을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 차이가 있겠죠. 예컨대 주식이 좋다더라 주식 중에서도 한국 주식이 좋다더라 아니면 이멀징 에이전 마켓이 좋다더라 또는 미국이 좋다더라 이것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주식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나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건 모두의 개선과 어떤 선호와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된 걸 거라고 생각해요. 정답은 없고 그러나 이렇게 끝내는 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닐 테니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안전자산의 확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현금, 현물, 채권, 보험 이게 어떤 비중으로 다이버시파이를 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큰 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모두가 파이넌셜 프리덤 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결국은 은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퇴라는 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걸 은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은퇴라는 말의 뜻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다른 것들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유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자산 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필요할 것이다. 누가 듣건 이러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누군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나의 기준에서 분명히 얼마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게 부동산을 통한 어떤 안정적인 패셉 인컴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주식에 있어서 배당주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요. 아니면 국민연금 또는 미국에서는 소셜 스크류 베네피 이걸 감안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라이프 인슈런스를 활용해서 이러한 텍스프리 라이프타임 인컴을 확보할 수도 있다 했으니 그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언위치를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달에 만불이라고 하면 현금 흐름을 확보해 놓음으로써 안전자산을 확보했으니까 다행인 것이고 그 이상의 자산이 있다면 그 이상의 자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데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가 보다도 안정적인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이 더 우선시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려면 이제 성사십대 분들이 지금부터 돈을 불려나가는 액션을 취해야 하잖아요. 꾸준히 많은 파이낸셜 플래닝과 은퇴를 도와주셨으니까 경험을 토대로 돈을 불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종잣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또는 돈을 불리려면 돈이 있어야 이걸 어떻게든 투자를 하거나 어떻게든 할 텐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건 아니면 재산이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증여와 상속을 잘 받건 하는데 그건 일반화 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테니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어야죠. 내가 하는 일이 바라건대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좋겠는데 일단 내가 하는 일에서 잘해야죠. 샘 알트만이 했었던 그 말 중에 어떤 업에서든 내가 열심히 하거나 재능이 있으면 상위 10%는 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내가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느 분야건 그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 만큼의 인컴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 그러길 바라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고 재능이 있고 거기서 노력을 하면 더 좋겠지만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노력으로서 이게 또 노력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10%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런 종잣돈을 모음으로서 그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선순환되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물려받고 어떻게 운 좋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미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고 믿고요. 특히 미국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인으로서 달성하는 게 유리한 것도 같아요.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반해. 미국은 내가 미국에서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옆에 사람들 관심 갖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건가 그게 불법적인 게 아니고서야 다들 리스펙트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미국에 왔거나 아니면 오는데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좀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들을 바래서 오는데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런 환경을 누리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영상을 봤어요. 미국이 상속세나 증여세 등 유리한 점이 많잖아요. 한국의 자산을 미국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나 그렇게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2, 3, 40대라고 하면 본인의 한국 자산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부모님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대상의 한국 자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둘 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으로 자산을 옮기는 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싶지만 두 가지 관점 첫째 결국 그 자산을 어딘가에 투자하기를 원할 텐데 투자의 대상으로서 미국 시장은 지금은 안정적인 미국 자산이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미국 주식 시장만 잘 되고 미국 부동산 시장만 잘 되고 오히려 일극주의가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달러 자산을 가짐으로서 기축 통화로서의 어떤 안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라는 면에서 미국으로 자산을 옮기는 거 좋은 선택일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하는 일이 결국 텍스 앤 파인셜 플래닉 텍스 컨설팅 텐데 절세 면에서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제도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 보니 그런 면에서도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런 배경에서 한국에서 자산을 옮기는 거잖아요. 옮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에서 자산이 나오는 거죠.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그 해당 자산이 한국에서 세금을 다 낸 돈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돈 싼 데 보내서 뭐 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꼬리표가 달린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건 예외가 없어요. 누가 됐건 그 부분은 개인에게 달린 거죠. 내가 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다 냈다. 아니면 부모님이 이걸 어떻게 일군 자산이고 세금을 다 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요. 꼬리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영주권을 받고 아니면 비거주자로서나 이제 한국 떠나요. 라고 할 때는 그 꼬리표가 떨어지고요. 그렇지 않고 한국인인 상태에서 자산을 옮길 때에는 이 꼬리표가 여전히 유지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플랜하면 미국으로 자산을 옮기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나의 자산을 옮기는 거 가 아니라 부모님들로부터 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야 되는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최근에 한국의 상속세법이 좀 바뀐다라는 그런 정부의 개정안이 나왔어요. 개정안대로 그대로 통과된다는 법은 없지만 법적인 변화도 한국에서도 계속 벌어지긴 합니다만 미국이 제공하는 여러가지 증여상속에 있어서의 제도상의 혜택이 있으니 미국으로 자산을 옮겨서 그 다음 단계를 플랜하는 방안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다. 1세대의 부모님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을 때 미국의 부모님들이 옮겨서 투자하면서 추가할 방안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나 두고 온 자산 고민이 있을 때 KCN 컴퍼니에 연락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혹시 제가 여쭤보지 않은 것 중에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너무 좀 진지하게만 얘기했나 싶인데요. 사람마다 캐릭터들이 다 다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허슬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더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간호사로서 미국에 와서 이제 한 10년가량 커리어를 쌓아가셨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지원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비슷한 커리어를 걷고자 꿈을 다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일 거잖아요. 그 꿈 꼭 성취하시고 성취하는 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있겠지만 많은 경우 지나고 나면 그것도 한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으니 어렵더라도 잘 해나가시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